호랑이보살한테 구독, 좋아요를 해주시면 호랑이보살이 큰 힘이 될 것 같고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디에 누구신가요?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호랑이보살입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이번에 이제 2월인데요 선생님 이젠 봄인 것 같아요 입춘이잖아요 그래 입춘도 있고 봄이라고 말은 해놨지만 좀 춥긴 추운데 그렇지 아 그리고 2월 5일 양력으로 2월 5일이 정할 대보름이잖아요 그렇지 대보름 이때 뭐 하는 뭐 여러가지들 이런거 이야기 좀 해주세요 행사들 삼재 액맥이 못한 사람 액맥이 재수 맞이 이런게 좀 있지요 근데 적은 돈에서 재수 맞이 해가지고 크게 뭐 받아도 태산같이 받아가도 그것도 좋은 일이겠죠 어떤 분들이 보통 그런거 하시나요? 사업하시는 분들? 그렇지 사업하시는 분들 또 또 삼재가 있는 삼재가 있으면 제일 문제니까 삼재가 있는 분들은 어 정말 대보름 날 삼재도 풀고 재수도 보고 하는게 정말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1053회 번호 선생님 이번에 어 어떤 띠가 조금 괜찮을까요? 조금 괜찮다고 보면 토끼 띠가 있겠죠 문은 토끼가 운이 조금 있지 잔머리만 안 쓰면 그 사람들도 운이 다르지 생각나는 토끼 띠 번호 하나 알려주세요 토끼 띠 번호 생각나는 거 6 6번 자 그러면 이제 로또 번호 불러주세요 순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. 일단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삼재 지금 사업을 하시는 분들 특히 원숭이띠 이렇게 세 박자가 지금 맞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작은 정성으로 큰 재수를 볼 수 있다고 하니 여기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호랑이 선생님께 연락 주시고 상담 한번 받아보시고요. 네 호랑이 보살한테 구독 좋아요를 해주시면 호랑이 보살이 큰 힘이 될 것 같고 또 로또 번호가 궁금하시고 사주가 궁금하시면 위에 전화번호에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저도 감사합니다.